바벨의 진짜 보스 알아냈어요. 흠, 그는 받은 이군. 누군요? 장주희. 미처. 미처. 아마도 네 시계가... 내 드레스룸 안에 있기로 했고요. 계속 봐주기 힘든데? 아니, 그냥 내 말이 안 했대. 뭐지? 300억 정도만 하는 거죠? 카레? 아니, 진짜 미친놈 아니야. 소파아! 아마도. 참 잔인해. 나 모두 잘 챙기고. 싸우는 사람인데. 사랑보단... 너의 원칙이 우선이라. 이 원칙... 맘에 안들면 다 죽여는 거? 더서 내 동생 말뽕이나 해줘. 더 아직도 귀가 붙어있잖아. 나 우선, 나.. 내가 얼마나ailed NASA를 사랑하는데.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빨리 좀 가세요 정말 제대로 써야지 어차피 저는 아버지처럼 될 운명이었습니다 밥을 장한석 회장이 아니라 갈렸다 스토리 컴퓨터 그냥 나를 상대하는 거지 엄마 배새끼야 이 어섯 배신자 새끼야 나도 죽는 줄 알았지만 개새끼야 스톰어 반대시 넌 애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새끼야 이래도 계속 스파링 파틴으로 놔두실 거니까 너? 너? 너 crazy? 마지막 기도나 해 너가 사오쳐 되는 말인데?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나 기도 같은 거 아네 또 죽이러 와봐 이 정도면 정말 싸구려 빌런 아니니? 빌런의 비싸고 싸구려가 어디 있어? 그냥 다 똑같은 빌런이지 그냥 다 똑같은 빌런이지 빌런이 잘 지나면 안 되는 Assume 그 성함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 성함으로 안 되는 거야 그 성함이 realmente 나간 것 같아